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Hi guys, I'm 민지. 라키! 쟤매 뭐야? 안녕하세요. 쥐입니다. 반가워요. 라키들. 안녕하세요. 라키들. 이티타입니다. 네? 비디오를 소개할까요? 수치다. 가! 일로, 일로. 언니, 일로, 뒤로. 그렇게까지가 크진 않아 그래도. Hi, Lockies! We missed you so much! We missed you. Jinny's happy and full. She just had... 탁. No, quesadilla. Quesadilla and burrito bowl and... French fries. Nice. 옆으로 가는... 아, 이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바뀌지 않아? 아, 그냥 그냥. 아, 이거는 그거야. 저저나. 아, 맞아. 여러분 뮤비 봤어요? 네. Did you guys see the... What? MV? 네, 그리고 그때... 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니까. 응? 어? 아니, 그... 커피차? 아! 아! 아, 이야! 뮤비 때 커피차 보내주신 거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 왜 숨어?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offee truck. Guys. 이렇게 하면 나오지?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새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많이 많이 불토... 어? 민지... 민지 안 나와. 불토 듣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연경! 이제 활동 시작하니까요. 정말. 더 많이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모든 활동. 지연아. 알아라. 라키들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이건 좀 이상해. 저희 많이 지켜봐주세요, 라키들. 이거 좀 이상하다. 댓글이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발매됐으니까 스트리밍! 스트리밍 꼭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이제 뮤비도 나왔고요 음원도 됐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씩 볼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사이드 트랙! 세일 러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좀 이상하니까 반대 제대로 해서 다시 비웃길게요 진짜 죄송해요 큽파이 캡처 타임 할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그러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빠 빠이! 많이 들어주세요! 러브 유 제가 누를까요? 기타 눌러줘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안 들려 그렇죠! predominantly